음악 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본 이후에 다시 또다시 보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제 후원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제 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멤버십입니다. 유료회원 제도를 저는 후원회라고 장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촛불 배정규 후원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반회원과 그리고 열성회원 두 회원 제도를 뒀는데요. 일반회원은 월회비 4,990원 그리고 열성회원은 월회비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혜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회원분들께 제가 드리는 혜택이 새 동영상을 우선 시청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동영상은 무료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리지만 이제 2주간의 텀을 들여서 그래서 유료회원분들 그러니까 제 유튜브 후원회 회원분들은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비회원들은 2주가 지나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카페 이름이 촛불 배정규 앤드 재훈센터라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모두들 가입하시면 일단 준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유튜브에 제 촛불 배정규 후원회 회원이 되어주시면 일반회원은 그 카페의 정회원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성회원은 그 카페의 열성회원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원 그리고 열성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관심있게 관심있으신 분들은 제 후원회에 가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재훈심리장담센터라고 하는 장담센터를 대구에서 그리고 양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들이 이 재훈심리장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장교육을 찍어서 그리고 또 줌 교육, 줌 수업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활동, 재훈심리장담센터 활동 그리고 또 하나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6월 24일에 제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는데 명칭이 다음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 촛불 배정교육 핸드 재훈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페의 성격은 그러니까 저의 그리고 재훈심리상담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이것의 PPT를 이 카페에 올려둘 거고요. 그리고 또 제 강의 원고들을 카페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배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제 강의 PPT와 강의 원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튜브로 이렇게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더라도 PPT가 있어서 PPT를 보시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인터넷 다음에 카페 촛불 배정교육 앤드 재훈센터라고 하는 이 카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은 아니고 가장 초점을 두는 건 공부에 초점을 둬서 좋은 공부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목적이 뭐냐면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재훈심리상담센터를 하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카페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의 초점은 항상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 동장애 이런 문제를 지니신 분들이 또 그리고 그 가족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병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그래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을 제 교육의 그리고 제 상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카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줌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 줌 모임은 크게 봐서 줌 수업과 줌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줌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이루어지고요. 줌 질의응답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이렇게 두 차례 각 2시간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패키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세 가지를 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 줌 수업에 참여하는 등록비는 개인 단위, 1인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한 분만 들으시든 두 분이 들으시든 또는 온 가족이 다 들으시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격은 처음 5개월간은 한 분이든 한 가족이든 관계없이 처음 5개월간은 월 20만 원씩. 그리고 첫 5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장에서는 격주로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격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과정인데 대구에서 4개월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모아서 4개월 양평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 팀을 모아서 4개월 대구에서 4개월 양평에서 4개월 이렇게 번갈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교육은 지금 10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 올해 8월 29일부터 지금 8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양평에서 10기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가족은 1인당 90만 원 그리고 당사자는 1인당 60만 원이고요. 교재되는 제도입니다. 교재되는 제도이고 그런데 이제 이 교육에 등록하시면 이 교육기간 4개월 동안은 제가 하고 있는 줌 모임 그러니까 줌 수업, 줌 질의응답 이게 한 달에 20만 원씩인데 이거에 무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줌 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카페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줌 모임 그리고 현장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제 촛불 배정교 후원회라는 걸 만들어졌으니까 일반 회원이든 열성 회원이든 관심 있는 분은 가입해 주시고 또 제가 다음에 다음 카페에 촛불 배정교회원 재원센터라고 하는 다음 카페를 만들어줬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줌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에 신청해서 가입을 해 주실 바랍니다. 연락처는 재원심리상담센터 연락처는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끌이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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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